강의에서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다체력 경험을 하면 힘을 이룰 수도 있다 역경을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근데 뿌리라는 건 기본기요 기본기 육바라밀의 구현 틈나면 지금 몰라 괜찮아 하고 깨어 있기 그리고 한생각이 일어나면 진리를 자명하게 분석하고 실천하기 제가 막 4가지로 설명도 해드리고 했었죠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참나 현전 하면 이렇게 접속 접속에서 구현 접속은요 몰입 몰입으로 참나 현전과 만나면 그 안에서 직관을 얻게 됩니다 접속하면 직관을 얻게 됩니다 발현시킬 때는 분석 정확히 분석해서 실천 형이상학 세계로 들어갈 때는 몰입과 직관이 중요하고 생각 이전의 느낌이잖아요 몰입 속에서 직관을 하고 밖으로 표현할 때는 생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언행 차원에서 실천을 한다 이게 기본기죠 아까 나온 무의식 업장 터는 것도 이거고 이게 육바라밀이잖아요 육바라밀 몰입 선정 바람이 그렇죠 직관과 분석은 반야바람이 실천은 나머지 바람일 때 그렇죠 또 실천할 때 몰입 안 하고 실천되나요 몰입이 또 이렇게 가서 도와주죠 몰입이 실천도 도와주죠 분석할 때도 몰입해야 직관이 되고 몰입해야 분석이 되죠 몰입은 선정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육바라밀 중에 깨어있는 것 선정이라는 건 참나와 참나의 현정과 접속하는 것 그래서 몰입이라는 건 참나랑 만나는 것 참나랑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직관하고 진리를 생각으로 정리하는 건 반야바라밀 그래서 옳은 것을 인욕, 인가하고 보시, 남한테 베풀고 지게, 남한테 죄 안 짓고 정진,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것은 나머지 바람일 때 그러면 이게 육바라밀 전부죠 줄여서 말하면 몰입, 직관, 분석, 실천 이게 업장 터는 건 이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강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이게 강하게 굴러가야 어떤 역경, 어떤 경험을 겪건 그걸 진리로 화하게 하는데 육바라밀이 안 굴러가면 육바라밀이 안 굴러가면 역경 센 거 만나면 우리가 좌절해버리고 자빠지죠 오히려 독을 품게 되고 한을 품게 될 수도 있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